안녕하세요. 저는 WAMP 실습 환경을 만드는 법에 대하여 강의를 할 소프트웨어학과 18학번 신현석이라고 합니다. 해당 강의를 통해 윈도우에서 개발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파치, MySQL, PHP 통합 어플리케이션인 WAMP 환경을 구축해 볼 것입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앞서 말한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별적으로 설치할 때 복잡한 과정을 겪어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곤 하고, 저 또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에 대한 솔루션들을 패키지로 만들어 쉽게 설치하게 도와주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웹서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해당 강의는 윈도우에서 웹서버를 구축해 본 적이 없는 입문자들에 맞추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론과 실습 결과물 확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인 실습을 위해서는 HTML, PHP, MySQL의 기본 명령어들을 알아야 하며, VS 코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의 순서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설치를 진행할 WAMP가 어떤 것인지 알아볼 예정이고, 더 나아가 동작 원리를 함께 이해해 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트나미에서 WAMP 패키지를 설치하여 웹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WAMP 설치를 마치면 VS 코드를 활용하여 간단한 회원 가입 폼을 함께 실습해 볼 예정이지만, 시간상 안된다면 간단히 구동 원리를 살펴보고 개인적인 실습 시간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AMP란, 윈도우, 아파치, MySQL, PHP의 약자입니다. 즉, 윈도우에서 웹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해당 구성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회원 가입, 로그인, 검색, 관리자 로그인 후 컨텐츠 등록과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습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 동작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의 유저가 인터넷을 통해 index.php라는 검색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검색을 한다면, 웹 브라우저는 index.php를 가지고 있는 웹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웹페이지를 요청받은 웹서버가 파일명을 봤을 때 PHP로 확인이 된다면, 이를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인 PHP의 index.php 처리를 요청합니다. 이후 PHP는 PHP 파일을 받고 파싱하여, PHP 해당 코드를 PHP 문법에 따라 해석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만약 PHP 코드 중 MySQL 관련 SQL문 함수가 있다면, MySQL 서버로 SQL문을 전송합니다. MySQL 서버가 받은 SQL문에 해당하는 정보를 PHP에게 알려주면, PHP는 최종적으로 HTML 코드를 웹서버에 생성해 줍니다. 웹서버는 HTML 코드를 웹 브라우저에 전송함으로써 해당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즉, 서버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Apache, PHP, MySQL이 설치되어 있고, 각각은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웹서버의 접근성과 PHP를 이용한다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동작 원리를 이해한 후, 본격적으로 윈도우의 웹서버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웹서버를 구축하기 위해 WAMP를 사용할 것인데, 이를 도와주는 비트나미 프로그램을 사용하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윈도우 환경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애플리케이션 솔루션들을 패키지로 만들어 쉽게 설치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구글로 이동해서 비트나미 WAMP를 검색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스크롤하여 아래 for Windows 64bit를 눌러 설치를 진행해 줍니다. 비트나미를 설치할 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php-admin을 설치해주고, 데이터베이스 root 비밀번호를 설정해 줘야 합니다. 설치를 진행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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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hpMyAdmin을 체크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데이터베이스 최고 관리자인 root 비밀번호를 설정해줍니다. 설치 후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로 지정해줍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있어서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후의 과정을 다음을 계속 눌러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앞서 체크했던 phpMyAdmin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phpMyAdmin은 MySQL을 웹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보통 콘솔에서 DB작업을 접하게 되는데 해당 오픈소스를 이용하면 GUI를 사용하여 콘솔 작업 환경보다 쉽게 DB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WAMP를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기 앞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웹으로 들어가서 127.0.0.1을 검색합니다. 해당 주소는 아파치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혹은 로컬 호스트를 검색해도 됩니다. 로컬 호스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로컬 호스트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의미하고 IPv4에서 127.0.0.1입니다. 주로 로컬 컴퓨터를 원격 컴퓨터인 것처럼 통신할 수 있어서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검색 후 정상적이라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이지만 저의 경우는 제가 작성한 웹페이지, 즉 index.php가 보이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파치 서버를 이용하여 웹 서비스를 할 때 로트 페이지는 먼저 C 드라이브 내부에 비트나미 폴더 클릭하고 웹 스택 하이픈 버전 폴더 클릭 아파치 2 폴더가 보일 텐데 한번 더 이동해서 htdocs 폴더 내부에 있습니다. 현재 로컬 호스트의 로트 페이지는 index.php입니다. vs 코드에서 저의 index.php를 보겠습니다. 이 코드가 아까의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비트나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파치 서버와 php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의 검색 기능을 통해 wamp라고 검색합니다. 다음과 같은 툴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wamp 매니저 툴을 확인해 본 결과 아파치 웹 서버와 마리아 DB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wamp 스택에서 MySQL을 소개해 드렸는데 마리아 DB와 MySQL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나미에서 wamp 설치 시 최고 관리자인 루트 비밀번호를 설정했는데 루트와 비밀번호를 phpMyAdmin 로그인 페이지에 입력 후 데이터베이스 페이지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을 만들어 웹 페이지에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s 코드에서 처음 php를 실행하면 우측 하단에 php 경로 관련 경고문이 뜰 것입니다. 우선 php가 컴퓨터 어느 곳에 설정되어 있는지 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내 pc 우클릭을 합니다. c 드라이브에 비트나미 폴더를 클릭하고 wamp 버전이 써져 있는 폴더를 클릭하고 php 폴더 이동 후 php.exe가 있을 것입니다. 위치 입력에 php.exe가 있는 해당 위치를 사용자 변수로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vs 코드에서 php 익스텐션을 설치하겠습니다. php 자동 완성 등 도움을 주는 php 인텔리펜스와 디버깅을 하기 위한 php 디버그를 설치해줍니다. php 문법에서 php 인포를 통해 php 정보를 알 수 있고 이를 반영하고 최적화해서 어떻게 디버그 할지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설정은 다음 주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vs 코드에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vs 코드에서 좌측 상단에 파일을 누르면 누르고 프리퍼런스를 누릅니다. 프리퍼런스를 누르면 세팅이 보일텐데 세팅으로 가서 php.executablepath를 검색합니다. 해당 단어를 검색하면 edit in settings.json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 후 자신의 php.exe 파일 경로를 다음과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WNP 실습 환경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원가입 실습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코드로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코드를 원하신다면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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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아까 입력한 회원 정보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는 회원 가입 후 로그인까지 구현한 코드입니다. 따라서 회원 가입 코드만 참고하셔도 되고 로그인 코드 또한 참고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WANP 실습 환경 구축과 간단한 회원 가입 폼의 구동을 보았습니다. 시간상 실습을 진행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직접 구현을 해보시면서 WANP의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